안녕하세요. 제일 마그네티입니다. 오늘은 잔류자기 재고용 전자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잔류자기 재고용 전자석은 세라믹 텐션 장치가 추가된 특수 제작품인데요. 지금 제 앞에 있는 전자석의 규격은 70파이에 60 높이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. 이쪽은 기성 전자석으로 평평한 주 자력면에 별도로 추가된 사양이 없고요. 이쪽에는 바로 잔류자기 재고용 전자석, 세라믹 텐션 장치가 추가된 제작품이에요. 보통 전개를 오프하고 나서 잘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지는데 시간체가 생기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돼요. 오프시 즉각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얇은 박판과 같이 잔류자기로 인해 탈재까지 시간체가 발생하는 경우나 상대물이 굉장히 두꺼운, 무거운 경우에는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원하시는 전자석의 규격에 따라서 들어가는 텐션 장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고요. 그 이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물을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간단한 간이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 선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잔류자기 재고용 전자석 간단한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.